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이델리 퓨처스 포럼의 연사로 나섰습니다. 이준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. 이 의원은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는 동안 어젠다가 실종됐다며, 미래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의원은 이어 어젠다 발굴과 안차게 사후 회의 리더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도 이어졌습니다.